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저와 함께 캐롤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32카운트구요 12시, 6시 두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? 먼저 오른발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사이드 투게더,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하신 다음에 포인트 아웃사이드 엣지, 사이드 포인트 같은 방법으로 왼발도 2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4분의 1 터닝 하시고, 투어 다시 4분의 1 터닝 하시고, 투어 3, 2, 3, 4, 5, 6, 7, 8 라스트 워킥 3, 2, 3, 4, 5, 6, 7, 8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4, 2, 4, 4, 9, 2, 3 뒤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4, 4, 9, 2, 3 1, 2, 3 감사합니다.